전남대가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톡톡광장 진로진학 박람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톡톡광장 진로진학 박람회는 지난해 지역 고등학생 만여 명이 참여할 만큼 호평을 얻은 바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로진학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 기간 동안 진학 상담을 원하는 고등학생들은 대학생 선배나 진학 담당 선생님, 입학 사정관과 실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은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주말에는 아침 10시부터 실시간 온라인 상담이 이어질 예정입니다.